8번이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야.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 과정이 너희들 갖고 있는 교과서 중에 A 파트의 교과서랑 B 파트의 교과서가 증명이 살짝 달라. 근본적인 건 똑같은 거야. 제가 약간 B 파트에 있는 교과서의 증명으로 오늘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 B 파트가 비중이 조금 높은 교과서예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이 사실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제가 증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수행평가로도 되게 많이 보는 그런 증명이야. 왜냐하면 얘가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감점당할 요소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달달달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좀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좀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 수학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실 때 나만 왜 모르나? 나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되게 잘 되는데 나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만 이러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없어요?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저는 이제 되게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되게 잘 까먹고 뭔가 사소한 실수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신경 쓸 때가 되게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들면은 머리를 까마요. 샤워를 해요. 샤워하는 것은 루틴이 정해져 있잖아. 자기 개인적인 샤워의 어떤 그 루틴이 있잖아. 어? 이제 뭔가 샤워기를 튼다. 샴푸를 한다. 머리가 기니까 샴푸한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한다. 양치를 한다. 헹군다. 뭐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거는 딱히 저절로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샤워 시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오늘 촬영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은 뭐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샴푸를 뭐를 까맣어. 그 다음에 당연히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다시 뭔가를 해서 했는데 어? 또 거품이 나는 거야. 트리트먼트는 거품이 안 나잖아. 어? 내가 아까 거품 나는 거 했는데 또 거품이 나? 그럼 내가 이거 샴푸 두 번째인가? 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샴푸 두 번 하고 샴푸 심지어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넋두리를 동료 선생님한테 동료 남자 선생님한테 아 나 맨날 이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료 선생님께서 남자 선생님께서 아이고 괜찮아요. 저는 머리에 왁스를 바르려고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로션인 줄 알고 얼굴에 바른 적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 양호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심지어 나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수학을 하잖아. 나만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야. 다들 조용히 있지만 나보다 더 심한, 나보다 더 모르고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 8번의 증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점 P에서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이게 증명이 그냥 달달하는 게 아니라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 P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P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의 커다란 태주리가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그 수선의 발이 H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게. 그럼 이 점도 X2,Y2라고 하는 점이라 놓자. 얘가 X1,Y라는 점이니까 그리고 나는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그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로 가는 거고 선분 PH는 뭐로 구하느냐. 선분 PH는 보시다시피 점과 점 사이로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루트 X2-X1의 전체제곱 플러스 Y2-Y1의 전체제곱이라고 하는 액션을 하게 되면 공식이 탄생이 돼요. 그 공식 한번 먼저 써놓을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냐. 얘는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루트 복잡하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거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요런 공식이 나와줘야 되거든. 내가 이걸 했더니 이 공식이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쉽진 않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갈 건데 이게 직선을 나눠요.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서 A랑 B랑 둘 다 0이 아닐 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이제 따로 빼서 이제 그 직선은 뭐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기든지 그 두 직선은 따로 빼서 증명의 마지막에 하는 거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에서 이제 요거 먼저 점 P P에서 직선 L에 뭘 내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발을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내린 수선의 발을 H XO2,Y2 라고 합니다. 라 할 때 라 할 때 선분 PH 자, 요거의 길이 그치? 요거의 길이 길이 는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예요. 내가 요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랑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는데 선분 PH를 구하겠다. 걔가 점과 직선사의 거리다. 자, 요렇게. 그래서 1번은 뭐라고 놓으시냐면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오케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있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을 살짝 그릴게요. 자, 이게 L이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제 직선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점 P가 되죠. P가 X1 콤마 Y1이라고 했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꽂아서 여기를 H라고 놓으시고 H를 지금 X2 콤마 Y2라고 놓은 자, 요런 상태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생겨요. 뭐가 목표예요? 선분 PH의 길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근데 그 PH 중에서 중요한 건 X1이랑 Y1은 문제에 제시가 된 거고 X2 콤마 Y2는 내가 쓴 거거든. 그러니까 X2 콤마 Y2를 없애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문자들로 A, B, C나 X1, X2나 자, 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직선 L의 기울기는 직선 L의 기울기 쓸게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로 고치면 되지. 이 L을 내가 지금 고친 거예요. 기울기 보이게.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쵸? 자,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임으로 자, 내가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선분 PH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돼요. 이거 임으로 선분 gn2의 기울기 뭐지? A분의 B이다. 왜? 이 둘 곱해서 여기 직각. 수직이니까. 그쵸? 자 이거이다. 왜냐하면 두 직선은 수직하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a분의 b이다. 근데 선분 ph의 기울기를 어떻게 보여요? 선분 ph의 기울기는 점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을 하면 얘 기울기가 나와요. 그쵸? 그 기울기가 지금 a분의 b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기역 해놓고 기역을 이제 변형을 할 겁니다. 자 기역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또 하나가 더 필요해. 얘가 얘 위에 점이야. 자 h 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의 이걸 이렇게 썼는데 l 위에 이렇게 써도 돼요. 위에 점임으로 점임으로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 이 성립이 되겠죠. 자 요것이 성립해요. 자 요렇게. 요거는 자 니은. 이제 교과서 증명해서 기역을 변형하고 니은을 변형해서 연립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변형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익혀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쓸게요. 기역을 변형하면 기역을 이제 내가 변형할 건데 기역을 얘가 변형이 된다는 거 이제 변형을 내가 옆에다 할게. 대각선을 곱해. 네. 그럼 여기에 a y2 마이너스 y1 은 b x2 마이너스 x1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이렇게 둘 곱한 거는 이렇게 둘 곱한 거랑 같다. 이거를 좌변으로 옮겨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좀 쓰는 거야. 하나의 식으로 쓴다고 하면 자 기역을 변형하면 얘를 붙었을까 b x2 마이너스 x1 자 이걸 이제 넘길게 그러면 마이너스 a의 y2 마이너스 y1 자 이거는 0이야. 자 기역을 변형하면 이렇게 돼. 자 그리고 니은을 변형하면 니은 변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역은 변형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니은 변형은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자 목표가 뭐야? 성분 pH인데 그게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이니까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같은 애를 찾아야 돼. 여기 x2 마이너스 x1 대신에 값을 집어넣을 거고 y2 마이너스 y1 안 써놨구나. y2 마이너스 y1 대신에 값을 집어넣을 거라서 그런 애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니은을 변형할 때 이게 x2가 있잖아요. x1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x1을 어떻게 고의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돼. 니은을 변형하면 그러니까 그건 노란색으로 쓸게. a의 괄호를 열고 x2 마이너스 x1을 그냥 써버려. 자 플러스 b에도 y2 마이너스 y1을 그냥 써버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얘가 원래 ax1 마이너스 ax1 여기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ax1을 했으니까 뒤에다가 ax1 그리고 더하기 by1을 쓰시고 원래 있었던 c를 써서 능 0을 하면 얘가 니은이랑 똑같은 식인데 변형만 된 거예요. x1이 갑자기 생기면서 마이너스 ax1이 있는데 뒤에 어차피 ax1 더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을 하라.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기역이 변형되어 있는 이 식을 디귿이라고 하고 자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리을이라고 해라.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디귿과 리을을 연립하면 이에요. 디귿과 리을을 연립해서 나와야 되는 식이 뭐냐면 x2 마이너스 x1이 자 뭐야 자 y2 마이너스 y1은 뭐야 그러니까 성분 ph의 길이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물을 내가 지금 설정을 했어요. 디귿과 리을을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디귿과 리을을 디귿과 리을을 연립하면 하면 해서 그냥 이 결론된 식만 써도 상관없어요. 연립해서 내가 x2 마이너스 x1과 y2 마이너스 y1을 찾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립하는 과정이 책은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자습서를 보시겠지. 자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디귿이랑 리을을 연립을 하는데 내가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같은 일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소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여기다가는 지금 이거 x2 마이너스 x1을 남기고 싶어요. 그럼 y2 마이너스 y1을 없애야 돼.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b를 곱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는 a를 곱해야지. 그래야지 여기 항이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할게 쓸게.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됐는지 결론 목표물은 찾았고 저하고 이제 산수하는 겁니다. 연립하는 과정 디귿에다가 자 내가 요거를 얘하고 이렇게 소거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b가 있으니까 b를 곱하는 거야. 자 기역에다 디귿에다 b 곱할게 b의 제고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마이너스 a, b 여기가 y2 마이너스 y1 이거는 0이야. b 곱한 거야. 자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돼? a 곱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a 제고 x2 마이너스 x1 자 그리고 플러스 a, b에 y2 마이너스 y1이 있고 자 여기다가 지금 다 a 곱했지 a 그리고 여기는 a 뭐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라고 해서 이거는 0 쓰시면 돼. 식에서 식을 더해. 내가 이거 없애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없어져. 그러면서 여기가 x2 마이너스 x1인데 이렇게 두 개 더할 때 공통인 인수니까 이거 묶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가능하지. 자 이거 두 개 더한 걸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얘네들은 없어져요. 그쵸? 그 다음 이게 내려와요. 더하기 a에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는 0이 되니까 자 이제 괜찮을까? x2 마이너스 x1 자 얘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곱한 것은 마이너스 a에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애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이거 분의 마이너스 a에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괜찮지?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y2 마이너스 y1 구해를 잖아요. 그럼 요식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x2 마이너스 x1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자 여기 봐봐. y2 마이너스 y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a 분의 b에 지금 x2 마이너스 x1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y2 마이너스 y1은 그러면 a 분의 b에다가 얘가 여기 곱해주면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a에 a x1에 플러스 b y1 플러스 c가 돼. 그럼 얘가 여기 a a는 약분하면서 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이거 분의 마이너스 a x1에 플러스 b y1에 c가 돼.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목표물 달성한 거야. 자 보세요. ㄷ과 ㄹ을 변형해서 연립을 하면 요식을 연립하는 과정을 쓰셔도 돼요. 근데 결론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연립을 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위에다 적어놓을게. 연립하면 x2 마이너스 x1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이거 분의 마이너스 a에 a x1에 플러스 b y1에 플러스 c다. 라고 쓰시고 자 y2 마이너스 y1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얘가 이제 어 여기 지금 제가 요거 b b까지 써야죠. b 이렇게 써야죠. b 써야 돼요. 마이너스 b에 자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다. 자 요거 두개 찾았죠. 자 과정을 보여준다. 연립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나왔어. 자 요식을 변형한 요식에 이것을 대입해서 y2 마이너스 y1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과정 쓰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x2 마이너스 x1과 y2 마이너스 y1이 이렇게 생긴다. 괜찮지? 자 여기 이제 내가 지워도 되겠죠. 자 지웁니다. 그러면 성분 ph 자 성분 ph의 길이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에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자 이것이 되니까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루트 안에 얘네들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얘가 전체 제곱입니다. 근데 둘이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분모 한 방에 쓸게요. 괜찮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전체 제곱이 분모 얘도 분모 둘이 제곱해서 들어오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은 얘 제곱 얘가 마이너스 a의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자 요거의 전체 제곱이죠. 더하기 자 여기도요. 자 마이너스 b의 얘가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의 자 요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요렇게 이제 근호 안에 들어오는 게 성분 ph의 길이거든요. 요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둘 곱한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a의 제곱에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그쵸? 이렇게 지수법칙 때문에 분배 자 여기도 얘의 제곱 b의 제곱에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니까 분자가 인수분해돼요. 이게 지금 여기 얘랑 얘가 공통인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분자 파트가 ax1에 플러스 b y1에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으로 묶었더니 a 제곱 들어와 b 제곱 들어와 자 이게 이제 분자 위쪽에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쓸게 요게 안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전체 제곱 이거 분에 위에가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더라 괜찮지? 그럼 이제 하나 약분해 얘하고 얘가 하나는 약분되죠 괜찮죠? 하나가 약분되면 여기 아래 a 제곱 플러스 b 제곱만 남아요 얘하고 하나 약분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지우고 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분모만 루트로 이제 꺼낸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약분됐으니까 여기 제곱이니까 하나 남은 거야 근데 루트 이렇게 씌운 거야 여기 루트 이렇게 돼 이 루트 이렇게 될 때 이게 제곱이면 절대값을 벗기고 절대값 벗기는 게 아니라 절대값 달고 절대값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라고 나오잖아 자 끝났네 선분 ph의 길이가 뭐다? 이게 되잖아 그게 전 p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 l까지 이르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위에 맞춰보세요 똑같이 유도가 됐죠 자 여기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그냥 끝난 겁니다 자 1번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 이제 기역 기역리엔 디근리얼 있지? 기역리엔 디근리얼 미음 달게요 그럼 2번 가는 건데 2번에서는 a가 모일 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가 있고요 자 3번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도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과 3번에서도 자 이거 일 때 도 자 미음이 성립 자 이거 일 때도 미음이 공식 미음이 성립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의해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은 선분 ph 이 ph의 길이 그러니까 점 p에서부터 점 p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는 무엇이다?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이다 자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얘들아 a가 0이야 a다 0을 빡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by 더하기 c는 0이거든 그치? 얘가 지금 그래서 by가 마이너스 c인 거야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y는 이라고 하는 직선은 뭐예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이거일 때 x축의 일대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평행한 직선 자 이렇게 돼요? 평행한 직선이고 이렇게 생겨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거든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자 얘는 누가 결정할까요? 이 y저표 여기 이 점이 y저표에서 이 점이 y저표 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y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여기가 b분의 c 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은 a가 0이니까 여기 0 들어가고 0 들어가요 0, 0을 넣어볼까? 자 0, 0 들어가 루트 b제곱분에 자 하나만 해줄 거야 자 여기다 0 넣으니까 b y1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얘가 절대값 b잖아요 절대값 b분의 절대값 b y1 플러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값 하나로 합쳐야 되죠 그럼 절대값 안에 b분의 b y1 플러스 c거든요 그럼 얘가 절대값 y1 플러스 b분의 c가 되죠 이렇게 해서 y1 이렇게 해서 b분의 c 이거 내가 직접 이렇게 평행한 직선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y에서 여기에 y를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일 때 x축의 평행한 직선 이므로 미음의 공식이 성립한다 또는 이거일 때도 미음의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이제 지울게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 이게 평행한 직선 직선이에요 그래서 미음의 공식이 또 성립을 한다 그래서 1, 2, 3번에 의해서 점과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는 이렇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 지금 서술형 특강 들으신 우리 제자들은 이거 수행평가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대로 한번 지금 오늘 이거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딱 끄고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억이 남아서 작성이 아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하고는 또 다음번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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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